여자는 어깨를 입힌다 보면 남자가 힘을 줘서 남자가 내리고 있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택스탭을 한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내게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보내야해요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앉는 자체 그냥 두면 이렇게 된거에요 어깨를 뚫어주세요 오븐쪽을 계속 뚫어주세요 남자도 이쪽으로 이렇게 기대면 돼요 그러면 종이를 풀어줄거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도 기대된거에요 하나 그럼 정면은 처음에 봤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쪽도 관심이 아니고 봐봐요 여기서 한번 텐션을 닫았으면 팡! 계속 트는게 아니라 눈부만 트는거에요 여기 누가 트는거에요 알겠죠 그걸 또 생각하는거에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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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